한국국토정보공사 다연아 찾은거 아빠 보여줘봐 다시 아빠 보여줘봐 오 뭐같애? 몰라 어디 보여줘 다민아 얼른 고기 잡아야지 고기 안잡고 아직도 왜 2017년 4월 16일 이스트홀로데이에 지금 앤젤레스 캠핑장 지금 한밤자고 두번째날 점심 먹고나서 바닷가에 나와서 놀고 있습니다 다민이가 오늘 처음으로 낚싯대 잡고 낚시 배우고 있습니다 아빠 머리에서 안을래 어? 아빠가 잡혀 아빠 나 어제 새파리 인만 잡았지 새마리 새마리 낮에는 지금 물이 빠지는 물이어서 낚시 잘 안될것 같습니다 연습삼아서 나왔고 아빠 이렇게 한다 그렇게 조금 있다가 일찍 저녁밥 먹고 4시부터 잠깐 또 해보고 4시부터 저녁밥 먹고 한 8시부터나 지금 오늘 로우타이드가 12시여서 로우타이드가 6시 하이타이드가 12시여서 밤낚시를 할 생각입니다 바닷가 바닷가 조건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은것 같은데 오늘 저녁에는 저쪽에 살것 같습니다 끝 끝